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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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빠뀜 안 하려고 해 이제, 괜히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 즐겨야지 게임을, 가 몰입해, 병신라면 오늘은 밤에 대필 해 주실거죠 해운 야야야야! 다행이다 살았으면 됐어 전체 채팅으로 징크스 vs 꽹꽃이작스 쳐서 상대 웃으면 5,000원 안 웃잖아 아 아 ㅈ 됐네 이거 네이스 좋아요 뭐해 얘들아 토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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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X 졸라 토큐 아이고 야 롱리가 언제부터 질김조가 되느냐 도전차려라? 롱리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롱리 어제 자살했어요 이제 없어요 그 사람 롱리가 너보다 롤을 잘 알듯 어? 벌써 수업을 해? 야 무슨 리신 오고서 해야지 왜 이렇게 급하게 해 근데 이거 좋았어 폴 먹었어 이래갖고 저건 줘도 돼 괜찮아 폴 먹었어 우리가 고급하게 해 아 포볼 아니지 그러네 어쩌라고 아 이 새끼가 돌았나 아무리 다이빙해서 힘든건 알겠으니 온안있고 방송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더우서 5톤 깠어요 그냥 레드 때문에 아 아니 이거 카이팅이 안돼 레드 때문에 하고 싶어서 김인한발롤림이 아니라서 카이팅이 안돼요 뭐라고? 맞아요 원래 뭐 사람이 네로남불 동물인데 어 ㅅㅂ 뭐 잘못됐나? 롤에서 그리고 ㅅㅂ 착한게 바보야 여기도 착해봤자 아무도 안 알아줘 오직 잘하는 사람만 알아줘요 그게 협곡이야 뭐 뭐 뭐 뭐 뭐 뭐 이 새끼야 자 이제 멜몬처스로 메모리 해줍시다 아직 쇠기를 박는거죠 어 어 즐겨 즐겨 게임이잖아 어 두개 갈수도 있지 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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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에이스 이거지 징크 tyre 아 진 noble LC 개망했다 빙신 괜찮아요? 야아 왜 이렇게 안죽어 얘 한자각 있네 와 얘가 좀 망했는데 탑 가지마 탑 가지마 가면 너도 똥에 파묻혀 타치만 한다니까? 저 잡지도 못해 심지어 어 잡았네? 네이스 야 이거 스킨 오타쿠 스킨 껴갖고 지는거 같애 진짜 애니 안보는데요? 라고 하면 또 집닭들 오타쿠란 뜻은 이러면서 이런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만 애니보는게 오타쿠야? 쓰고 생긴건 오타쿠면서? 그건 맞아요 근데 오타쿠 아니야 네 선호 고맙습니다 너무 센데? 야 이거 왜 갔어? 아아 야 내가 너무 딜이 안나온다 아직 아아 아 점화가 묻었네 아아 이 펀바루 어쩔 수 없다? 응 이거 빨리 져야지 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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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윽 아삐 벽에 다 있어버렸지요 pitch 놈이 점수를 더 안다고? 와 무슨...나 자 집에 가야 겠는데 좀 써버리면 아 bourgets 써버리네 어우 왜 이렇게 쎄 아 깨비 단판 이기자 레이스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아 근데 어싱 없는데 그렇지 에이스는 에이스 좋아요 아 다 내려 놓으니까 게임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건 싫어요 제 캐리 할 건데요 1,000원 손호 고맙습니다 아우쉣 아 많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이이이이 히밀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猫 이 녀석 어우 쉣 진짜 믿고 있었다고 미드정글 존나 버스 타네 버스 너무 달아 부럽나봐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타격 없어요 버스 타서 기분 좋으니까 네이스 호삐도 갈 데가 없죠 어떡해 죽어야지 이 새끼야 어 살았네 좋아요 네이스 다 죽여 섹스 데니스 좋아요 아이고 게임이 좀 이상해진다 나 다 죽여 섹스 어우 쉣 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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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을회관에 동년배들 모여서 오는데 교미라는 건 자제해 주십사 고맙습니다 교미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아아! 존나 아까워 그렇지 깔끔하게 네! 기분 너무 좋아요 버스 타서 부럽죠? 놀라오세요 버스 타서 멜모 져 쓰다 이 새끼야 깔끔하네요 아 질 게임하니까 좀 잘되네 야 장지안 왜 데포트 유튜브 틀어놨냐 고맙습니다 전혀요? 도발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넘어가니까 아 저 근데 태어나서 마비녹이랑 마영전 이런거 두개나 안해봤어요 하기 싫더라 재미없어보여 주변 친구들도 많이 안했고 뭔가 오타쿠 냄새나 게임이 던파는 옛날에 인싸게임이었어 미안한데 PC방에서 던파하다가 일진으로 올까봐 아바타 벗어서 맨 밑에 차게 내려놨었어요 내 이야기 안했나? 일진 옛날에 레인저 존나 좋아했어 아 뭐해 아 뭐해 아 풀 쓸걸 이길줄 알았는데 지네 오 네이스 자가모 추천 아 죽여 죽여 존나 죽여 후후 좋아요 병신 빼야돼 빼야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렇지 좋아요 아 아 아 wandering 없어 아 용먹는데 후후우 이거지 이게 언디디죠 니 용짤더라 너무 맛있어 먹어라 먹어라 내 핑거랑 같이 가다 아 까비 와 이걸 스킬에 토퍼주는 못락 이 녀석 하아아아 와 야 씨발 야 X됐다 이거 제대로 당했다 낚시 끌어 끌어 이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드디어 잡네 이 새끼 뒤져 이 새끼야 오 쉣 너무 맛있어 아 아 아 ㅅㅂ ㅈㄱ 쎄 이제 아 미친 야 너무 세다 애니비아가 엘리스가 이걸 해주나? 안될 것 같네요 보여주나? 어? 어? 시켜 시발 아 안되겠다 어떨 수 없다 아 뭘 자꾸 식었대 시발 식을만하지 시발 1000명판 했는데 다이아 이가봐 누가 안식어 열정이야 시발 뭘 자꾸 식었다고 지랄이야 니가 해봐 시발 초조팻방통화 이렇게 되면 열정이 안식나 병신이지 그게 나도 이제 좀 스트레스 그만 받고 싶어 죽이면서 하자 맞아요 쿨친이에요 어쩌라고 저는 근데 이제 화내는 장전 저는 어제 죽었어요 다이빙 하면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제 새 사람이에요 저는 열정 식으면 편생 다 딱의 인생이라고? 안식어도 다 딱이더라 롤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 지쳤어 나도 나도 이제 누굴란다 이제 그냥 이게 그리고 한 마스터에서 마스터에서 지면 빡치는데 다이아에서 지면 감흥도 없어 이제 하도 맞아서 이제 감흥각이 없어 하도 맞아 근데 열심히는 해요 제가 건성으로 하진 않아요 게임 플레이 자체는 똑같이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쎄 쎄 와 이렇게 되네 이게 어떻게 도와줘 나 Q맞으면 죽는데 아 맞았다 아 게임이잖아 왜 이렇게 화내 그 전에 루인스 루인스 헤이 헤이 섭 엉 헉 종아일 받아라 아비는 타겠어 하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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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살렸다 쓰레치도 되도 너무 솔직하다니까 이기고 싶으면서 아 나는 근데 그냥 그니까 나는 CX밖에 안 췄어 나는 쟤 혼자 화났어 초반에 뭐 꼬인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열심히 했어요 저 여러분들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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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캐리